어? 또 까보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꺼골트입니다 제가 저번에 라방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렉이 조금 심해갖고 그거 재설정을 했어요 집이 네 맞습니다 원상국 꾸며 안 돼갖고 그냥 아예 날라갔어요 통째로 집 꾸며놓은 게 전부 다 그래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시 꾸몄는데 이번에는 약간 빈티지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으로 꾸몄거든요 아무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2층밖에 여기 2층밖에 안 돼있어요 1층은 아직 못 꾸몄거든요 바로 가볼게요 여기도 아직 못 꾸몄긴 하네 거짓은 꾸밀 거고 여긴 주방입니다 여기 맞습니다 꾸끅꾸끅 캬 겁나 맛있죠? 아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? 여기 보면은 아쌰 꿀이랑 우유 우유 우유랑 섞어 먹으면 겁나 맛있어요 진짜 제가 실제로 먹어봐서 아는 건데 겁나 맛있어요 이거 약간 피곤할 때 잠 안 올 때 먹으면 겁나 잠이 몽롱하게 잘 오고 겁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서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먹어보세요 얘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입니다 너무 귀엽죠? 여기는 그리고 제 방인데요 제가 이거 훔쳐왔어요 잘했죠? 되게 뭐가 많습니다 제 방은 여기는 1층은 3층은 화장품은 없는데 2층은 가시지 않고 마지막 맨 밑에는 책은 안 읽지만 읽는다고 쳐놓고 놔두는 그냥 책입니다 여기는 욕실입니다 나름대로 꾸몄다죠? 꾸민다고 그리고 대망의 고고방 겁나 뭐가 많습니다 고고야 너 차라 난 방 틀어줄게 추우니까 요즘 오늘도 아침에 영하 3도까지 내려갔던데요 저희는 여러분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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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더 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